12번째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 피부 미용이 증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세인츠 루이스 대학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과일과 야채를 보통 사람들보다도 2인분 내지 3인분 정도 더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고감도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주 찍고 3주 뒤에 찍고 4주 뒤에 찍었더니 처음보다도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확실히 붉은색 색조가 많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이 증가되는 건강미가 넘치고 그리고 얼굴이 볼고적적해지면서도 예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2인분 내지 3인분만 먹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항산화 주스를 짜가지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2인분 3인분이 아닙니다 10인분을 먹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갖다 대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봐도 한 달간만 이렇게 실천을 하면 얼굴 혈색이 달라질 정도로 피부 미용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 바로 항산화 주스가 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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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